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슬기로운 집콕 생활 흠투로 극복해보아요 화이팅 자 다리 어깨너비도 걸리고 호흡을 좀 가다듬고 우리 다른 자세를 한번 해볼까봐요 아랫배 힘을 꽉 주세요 배가 힘이 안 젖은다 하고 가슴을 들고 어깨는 내리고 머리는 쭉 당겨서 그 다음에 고개를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오른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왼쪽 귀를 잡는 느낌으로 호흡은 반대로도 쭉 돌려서 호흡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하루 자 오른손 앞에 어깨도 당겨주고 하나 둘 아시죠 턱이랑 어깨랑 이렇게 붙게 하지 말고 가슴을 들고 어깨 들려서 당겨주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반대로도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로 자 오른손을 위로 쭉 끌어올리고 호흡은 후 자 오늘은 이 손이 위로 올라가고 왼손은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으로 한번 포인트를 두고 동작을 해볼게요 둘 셋 지금 옆구리는 계속 늘려지고 있어야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로 반대로 자 왼손은 위로 오른손 아래로 옆구리를 늘리면서 호흡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로 자 이번에는 오른발은 똑바로 왼발은 아홉 자 이때 골반이 이렇게 왼쪽으로 틀어지는게 아니라 정면을 다 놓고 양손 벌리기 자 그 다음에 왼쪽 무릎을 구부리세요 자 엉덩이는 지금 오른쪽 정면을 보고 있어야 돼요 자 그대로 정면 왼쪽 이 손 밑으로 내려가서 오른손 위로 쭉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상체 일어나고 옆구리 벌리고 무릎을 펴고 자 왼발 앞으로 놓고 골반의 모양은 좌우면을 두개 놓고 자 오른발 아홉 자 이때 골반을 틀어지지 않게 주의하시고 무릎을 먼저 구부리세요 지금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땡겨주면서 늘려지고 있는 느낌이 있어야 해요 쭉 늘려주고 혹은 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상체 일곱 다리 보고 그대로 놓고 상체 밑으로 내려서 틈이 펴주면 더 좋아요 오른손 아래 왼손 위에 쭉 늘려주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놓고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양손 무릎 잡고 엉덩이 하나 내리고 무릎은 쫙 벌 엉덩이는 내리기 그리고 팔꿈치를 양쪽 무릎을 바깥쪽으로 벌려주기 그럼 허벅지 안쪽 근육이 당겨지겠죠 그 상태에서 쫙 벌린 채로 오른쪽으로 쭉 밀어서 왼쪽이 더 많이 늘려지게 둘 넷 넷 다섯 여섯 반대로 놓고 하나 둘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여섯 일곱 여덟 바로 자 그대로 오른발 구부려서 오른쪽 발뒤꿈치를 들어주세요 둘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바로 왼발 이번엔 발뒤꿈치 들어주고 둘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바로 자 이번에는 상체 그대로 두고 오른발 앞꿈치를 벌리세요 그 다음에 몸통을 오른쪽으로 틀어서 둘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바로 왼발도 앞꿈치 들고 몸통을 왼쪽으로 틀어서 둘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로 다리 쭉 뻗어서 모으세요 그대로 발 뒤꿈치 잡고 호흡 후 자 몸이 상체가 깊게 구부러지게 둘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천천히 등을 말아서 올라와 볼게요 올라가는 느낌 그대로 만세 위로 하늘 손까지 전달 쭉 양팔은 쥐옵패까지 올리고 일단 위로 늘린 다음에 그 다음에 왼쪽으로 호흡은 후후 반대로 호흡은 후후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링마그릴로 한번 시작할거거든요 자 이제 한번 준비해볼께요 빠반바반바반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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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빈 왼쪽 뒤로 다르게 오른쪽 왼쪽 다르게 앞에 오른쪽 뒤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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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보고 오른쪽 리듬 마우스 왼쪽 리듬을 가시면 더 달네요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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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듬을 가 올라가 봐요 잘 하셨어요 올라가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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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리듬하는거 완전 좋아요 오케이 크게 백 붙임 동작 선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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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왼쪽 왼쪽 오후 2시 화이트 네 네 네 네 멈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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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탔어 온라인이었네요 빠르게 배우실래요? 알겠어요? 빠르게 배우실래요? 알겠어요 빠르게 배우실래요? 빠르게 배우실래요? 4번! 이번엔 이어지는 곡은요 여자들아 기죽지마라 담당하게 외쳐라 만자들아 비켜라 원더우먼이에요 전주가 포즈를 취하고 설다가 1,2,3,4,5,6,7,8 바디처치 2,2,3,4,5,6,7,8 3,2,3,4,5,6,7,8 프리스타일 5,6,7,8 4,2 워킹 5,6,7,8 이렇게 시작돼요 한번 음악 들어볼게요 시작돼요 여자들을 뒤집지마 간단하게 외쳐라 남자를 커피리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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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는거지 간다 간다 왼쪽 우리 함께했으면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 여자들하기 좋지만 간당하게 간절한 남자는 다 비켜야 부자트들이 멋진 자랑 사랑보다 강하잖아 살아있어도 괜찮은 세상에 모두 남자인걸 세상에 마지막 라스트 레스톱 다 사내고 마음먹은 대로 너를 위해 너를 위해 호흡이 박수 포즈 아까 첫 번째 그 골반 동작 있잖아요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호흡이 조금 빨리 됐어요 이해해주세요 자 이번에 이어지는 음악은요 왜 이래 할 건데 가슴을 활짝 펴 그리고 크게 웃어요 거기 기억하시죠 여기가 앞에 박수 치는데 딴딴딴 아 이거다 딴딴딴 기억이 뒤집기 잠시만요 그대로 다시 오른발에 왼쪽 팔꿈치가 먼저 걸어요 1, 2, 3, 4, 5, 8, 6, 7, 8 그 다음에 2, 2, 3, 4 하면 이 발부터 걸어요 5, 6, 7, 8 하면 쿵쿵 오른쪽 왼쪽 뛰기 쿵쿵 차고 놓고 쫙 침단 소음을 고려해서 가볍게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차고 놓고 쫙 한 번만 해볼게요 시작 쿵쿵 쿵쿵 쫙 그럼 이제 가슴을 활짝 펴고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여기가 인트로 부분이에요 음악이 나오자마자 바로 조금 듣고 가야 되니까 준비 한번 해볼게요 음악이 나오자마자 바로 시작해요 음악이 나오자마자 바로 시작해요 1박자마자 듣고 딴따가 듣고 지금 미니stemTo uc Price 비교 WIN 여러 개 여ר 우웹 punya imas 비교 exactилось 인사 우에 우에 위아래 갑자기 왜이래? 왜이래? 자 오른쪽 갈게요 날 날이 이제 너 나 안 돼 너 나 안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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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위아래 안녕하세요 원 투 투 투 엉덩이가 들려야 해 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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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까지 다 참었어요 원아 다 위아래 왔다 ا 네 여러분 그 Started 긍게 넌 엉덩이가 마음속도 자신의 아들 가슴을 활짝 펴고 같이 웃어가는 날이 오면 정말 좋겠어요. 그대로 이어지는 음악은요. 칵테일러브 한번 가볼게요. 준비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음악이 나오면 박수 치는 건가요? 한번 시작해볼게요. 강릉도 외쳐. 여기는 가슴이 포인트가 되는 거. 아하. 하나 둘 셋. 한 시간에. 향기. 내성. 한 명 더 최선을 상대로 천에 좋은 강아지 한 명 더 1,2,35 자 시선 오른쪽 봐요 앞에 왼쪽 봐요 앞에 자 리듬어 시선 5 6 7 8 잘하셨어요 여기까지 하니까 호흡이 가빠지네요 호흡 조절 한번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위로 호흡 크게 둘 셋 넷 다섯 다섯 자 다음번 하면요 잘못하면 안나는데 요거는 누가 신청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계속 지금 이렇게 점핑체를 하면 밑에 층에 피해를 줄 수 있으니 밖에서 하시거나 혹은 여건이 되는 곳에서는 점핑체를 하시고 만약에 안되시면 그냥 스쿼트로 처리해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럼 잘못된 만화까지 도전 처음에 음악이 나오면 조금 들었다가 워킹하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만약에 워킹도 부담스러우면 이렇게 처리할수록 괜찮아요 워킹 네 더 에피소드 네 이렇게 타이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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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타이콜 타이콜 뒤로 깨끗, 왕쥐 왕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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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는 왼 다리가 올라오니까 왕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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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공간이 하락된다면 점핑즈룸 잘하셨어요 근력운동까지 잘못된 만한 걸 마무리해봤는데요 스트레칭 간단히 하고 이번 시간도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더 어렵지? 좋아요 엉덩이 밑으로 빼고 어깨누러지기랑 같이 반대로 홈트는 약속입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같은 시간대 정시간대 운동하시면 효과도 두 배가 될 거예요 약속을 꼭 지키는 매일매일을 만들어봐야 다리 좁히고 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쭉 올려서 내려서 왼쪽 올려서 오른쪽 그대로 위로 바로 올려주세요 우리 오랜만에 어깨에서 한번 이렇게 뒤로 돌려볼까요? 이렇게 뒤로 어깨가 이렇게 돌아가서 견관절이 자연스럽게 뒤에 운동범위를 넓힐 수 있게 단단히 한 손으로 차려하고 이렇게 뒤로 잡으세요 깍지 끼셔도 좋고요 여의가 되시니까 손바닥을 붙여주셔도 좋고요 왼쪽 둘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위로 왼쪽 오른쪽 정리 아래 자 여기까지 슬기로운 집콕 생활 홈트합시다 라인업댄스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는 날까지 안녕 안녕